명품에는 불황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경제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명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건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가졌을 때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사회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간이 언제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죠. 최근에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만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가신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단어인데 특히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더 원합니다. 비슷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죠. 린치핀의 저자 세스고드는 어느 날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한 무리의 솟대를 목격해요. 경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사만 연발하죠.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소들한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다들 비슷비슷해 보였고 소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러다 세스고드는 이곳에 특별한 보라피소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보라피소를 만난다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인들한테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보통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간택되기만을 바라겠지만 소떼를 보면서 흥분했던 마음이 금세 사그라든 것처럼 고만고만한 수준으로는 사람들의 이목과 몰입을 계속 끌어낸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고급화 전략이에요.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거죠. 얼마 전에 루이 로망이라는 포도 한 송이가 경매해서 1,4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이시카와 현에서 14년에 걸쳐서 개발한 이 품종은 포도 한 알의 무게가 20g에 달하고 당도가 18도 이상일 정도로 꿀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국산 루비 로망은 출시 후에 8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런 고가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항상 새로운 고도의 집중과 무리 선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특별한 맛과 경험을 원하고 있죠. 롯데월드 타워 81층에는 미슐랭 원스타 한식당인 비체나가 있어 1인당 20몇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3개월치 예약이 거의 전부 차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음식 맛도 훌륭하고 특별한 접객 서비스까지 결합돼서 대체 불가능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긴 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엔 아주 적합한 곳이죠. 사실 가격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흔쾌히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누구나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급 서비스만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박스 전략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핑크 펭귄의 저자 빌 비숍은 어느 날 보체라는 공을 구매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세 종류의 상품이 있었죠. 30달러짜리 아동용 보체 공이 있고 60달러짜리 성인용 패키지 120달러짜리 토너먼트 세트가 있었습니다. 빌 비숍은 중간 가격인 60달러짜리를 구매했죠. 이렇게 여러 레벨의 상품이 구비되어 있으면 고객은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잠재 고객한테 세 가지 레벨의 상품을 제공하면 중간 것을 선호하는데 그래도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상품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교육업계에 적용한다고 해보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저렴한 형태의 상품은 책이나 교재가 되겠죠. 서점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죠. 그 다음은 단기 특강이 되겠네요. 저자와 강사를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만나서 교육을 들을 수 있겠죠. 그보다 양재례 서비스는 정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에 차등을 두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관성적으로 단일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면 고객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롯데월드 타워 지하 1층에 고든 램지 버거가 있어요. 세계적인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의 핵심 인력이 총괄 셰프로 있다고 해서 크게 이슈몰이를 했죠. 이곳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버거 레스토랑으로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헬스치킨 버거를 포함해서 평균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죠. 1966버거라는 프리미엄 버거가 있는데 버거 하나에 1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본 가격인 3만원을 유지하면서 고급화 전략을 활용해서 14만원짜리 햄버거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프리미엄 햄버거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4만원이라는 프리미엄 버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3만원짜리 버거가 오히려 싸게 느껴지는 대조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이미 세상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분야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남들을 고도의 집중과 무립센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한 채 고급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